중국어 문장 이식 문제없습니다. 석션! 안녕하세요. 닥터 린입니다. 이번 시간 여러분에게 이식해드릴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. 설날에 떡국 먹었어요? 라는 표현이에요. 어플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. 이제 떡국을 한입씩 먹는 건데 입을 움직이면 떡국을 먹는 건데 그 떡에 한살이라고 써있더라고요. 그래서 암! 암! 이렇게 하면은 한살을 계속 먹는 거예요. 찍다 보니까 다 토해버리고 싶더라고요. 자, 어쨌든 여러분 이번 시간에 완벽하게 이식해야 됩니다. 설날에 떡국 먹었어? 라는 이 표현 이식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 설날이라는 표현 좀 알아볼까요? 유엔단도 있고요. 춘지예도 있고요. 구원이엔도 있고요. 설날 관련해서 다양한 단어들이 있어요. 근데 여러분 유엔단이라는 거는 양력설만 얘기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춘지예라는 거는 음력서를 이야기하고요. 구원이엔이라는 거는 설을 쇠다, 설을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. 이번 시간에는 구원이엔을 가져다가 쓸 겁니다. 설을 지낼 때, 설을 쇠 때 이렇게 우리가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중요한 게 떡국입니다. 여러분. 우리 떡국을 뭐라고 하냐면 니엔가오 탕이라고 해요. 니엔가오가 떡이고 탕이 탕이니까 니엔가오 탕이 되는 거겠죠? 자, 그러면은 문장 만들기 너무 쉽지 않아요? 이 정도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. 설 쇠 때, 설에 너 떡국 먹었니?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? 자,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. 구원이엔 더 시허 니엔가오 탕 너마?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. 구원이엔 설을 쇠다구요. 더 시허 뭐뭐 할 때 치판 더 시허 밥 먹을 때 티비에 더 시허 음악 들을 때 구원이엔 더 시허 설을 쇠 때 니 치 너 먹었니? 니엔가오 탕이 되는 건데 너 먹었다. 그 다음에 마 붙어서 먹었니가 되는 거죠. 니 치 니엔가오 탕 러마?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. 한 번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시작! 구원이엔 더 시허 니 치 니엔가오 탕 러마? 아주 잘하셨어요 여러분. 네, 떡국은 먹고 나이는 잊읍시다 여러분. 세 번 따라 말해 주세요. 구원이엔 더 시허 니 치 니엔가오 탕 러마? 구원이엔 더 시허 니엔가오 탕 러마? 구원이엔 더 시허 Ник港은 시도해버려 줍니다. 구원이엔 더S호 러마? 구원이엔. 구원이엔 더 시허 Haven, ز던 지대 spirits 구원 거실처럼 구원해 주제어 rank 4door 구원을 맞춰 Frameodox 전 파이